어디 가고 싶으세요? 제주도! 제주도! 잠시만요. 너무 잠깐... 신혼 느낌 내시라고?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. 짜자잔! 짜잔! 아버님! 왜? 이게 바로 제주도예요! 어우 시원하다, 상큼하다. 불타오르네. 너희들 소고기 바짝 구워 먹어도 맛있다. 완전히. 배고파세요! 가장의 무게. 이 무게를 무거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소주병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말로 쓰고 붙지 못하고. 소주병 한 병, 두 병, 세 병 말없이 먹으면. 그렇죠. 그게 무게예요, 진짜. 어디 있는 preachers이 걸려있으니. 소비인은 필수! 치와의 무게를 일하는 소비인은 필수. 그의 방식으로만 표현하면. 아주 큰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. 결국은 무엇보다도 더 ris לא왔던 것입니다.